비에 삶 하기로 했고 집에서 안에서 여기서 했어요 집에서 하려고 틀었는데 뭐를 해야된다 해서 엄마가 해줬는데 안되나 그래? 아 업데이트 지금은 됐어 오케이 알았어요 그런 이유가 있었군요 자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소리가 날까? Like 여기 있는 L하고 K는 다 착한 애들이야 소리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래서 L은 L K는 크 근데 I가 문제지 그치? 그래서 I가 가진 세 가지 소리를 I, E, E, E 중에서 여기서 무슨 소리 됐다? I 됐죠 근데 I가 I 소리 내는데 이유가 있어 그치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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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리 안나는 E가 심심해서 놀러 갔어요 이름 뭐로 봤지? Like 그 다음 이 친구는 뭐가 될까? Like 그치? Like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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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By B by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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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K는 I는 여기서 뭐가 됐다 그래서 여기까지 소리는 Bye 거기다가 크 소리를 치고 소리 안나는 이도 있네요 이 친구는 뭐가 될까 나이스 여기에는 D는 착한데 C는 조금 욕심쟁이야 D는 무슨 소리 C가 여기서는 뭐가 됐다 C가 됐지 I가 I 여기다가 C가 되는 S소리를 치고 다 합쳐서 다이스 그 다음 이 친구는 거기 잠깐만 이어폰 안 돼? 헤드폰 충전 다 됐더라 선생님 충전이 덜 돼 있어서 그래서 이 친구는 I's 얼음이지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 이 친구는 라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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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줄이란 뜻이지 라인 이 친구는 마이크 마이크 그 다음 이 친구는 나인 구 란 뜻이지 나인 그 다음 이 친구는 파인 소나무란 뜻이에요 오케이 그 다음 라인 그렇지 라이스 라이스 발음도 아주 좋았어요 라이스 오케이 잘했습니다 굿조합 안녕하십시오